다음 달 영국 글래스코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을 앞두고 세계적 환경 전문가이자 영국 총회 책임자인 나이젤토핑 등 대표단이 충남도를 방문해 충남의 탈석탄 활동, 기후 위교와 관련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나이젤토핑은 충남도가 그동안 수행해온 기후변화 대응의 성과와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해 충남을 찾았고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국 최초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해 국제 공조를 유지하는 등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